아, 그렇죠. 어릴 때 변명이 문돌이었습니다. 문돌. 필고팬. 잡았습니다. 언더앤드 연결, 도라에몽. 배구천재. 울려주는 또 오지구영. 블록킹! 참았어요! 1초, 박보검! 아직 크런치 상황이 아니어서, 박정환 선수가 아직 몸이 안 풀린 것 같은데, 크런치 되면 아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요. 그렇죠. 도라에몽의 서브. 세, 엔터. 필고팬! 다시 블록킹! 잡아내고 있는 또 오지구영. 넘깁니다. 하동의 딸이 넘겼고, 도라에몽. 빅오픈! 1초, 박보검! 램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선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센터. 하동의 딸. 뒤에서 어렵게 잡아내고 있는 1초, 박보검. 올려줍니다. 달려가는군요. 소영선배. 어렵게 디그 성공. 세, 엔터. 올스타 화석. 오바인드 패스. 터치아웃됩니다. 올스타 화석. 총망받는 해설 후배를 만나신 것 같습니다. 세, 엔터. 이석공. 다시 올렸습니다. 언더난드 연결. 올스타 화석. 원앤드 캐치. 1초, 박보검. 달려갑니다. 소영선배! 나이스 빅. 올스타 화석. 연타로 넘겼습니다. 플로트링! 오늘은 다른 이전올스타와 다르게 선수들이 박진감있게 경기를 진행해주고 있네요. 네, 퉁퉁해집니다. 고마워. 제발.